카이엔 디젤 2012년식 차량입니다. 음질전형 블루투스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은 홈용을 배조해 차량에 맞도록 작업하는 작업 내용입니다. 음질전형 블루투스는 aptx HD 그리고 32Bt DA 컨버터가 내장된 제품으로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편리하게 음악을 들으실 수 있고 아주 고음질로 음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CD 칼라티 이상의 음질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카이엔 디젤 2012년식 차량의 음질전형 블루투스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